오늘 날씨 진짜 좋다. 복장만 봐도 운동하러 가시는 느낌이 좀 나긴 하는데. 오늘은 바람이 좀 불어야 되는데. 나무가 좀 살랑살랑 거리나? 오, 바람 불어. 좋아, 좋아. 바람 체크 모자 하면 약간 라운딩? 골프 하시러 가시나? 도착. 안녕하세요. 선착장 같은 느낌인데. 맞네요. 그러네. 벌써 다 붙였네? 오늘 요트 세일링 연습이 있어서. 세일링 연습. 훈련차 마리나에 나왔습니다. 저는 막판까지 약간 낚시 아닐까 이런 생각했었는데. 너무 멋지다. 요트를 좀 배워보면 좋겠다 하던 중에 요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아카데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트 면허를 기회 좋게 따게 됐고. 그 팀장님 소개로 팀 레이지스를 이제 추천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요트 선수로 활동 중이신 거예요? 네, 맞아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 이제 3년째 대회를 나가서 아마추어 선수로 팀이랑 같이 움직여요. 이게 올림픽 정시 종목이거든요. 처음에는 연예인이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연예인이라는 걸 잊어버릴 정도로 훨씬 열심히 해줘서 이제는 거의 핵심 멤버의 자리를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열심히 해주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바람 엄청 터지겠는데? 그러니까. 됐어. 하지마. 그거 중에. 이제 범장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뒤에. 앞에서부터 뒤로 와야지. 폴 어떻게 할까요? 폴은 나와 하고. 폴 폴? 오케이. 네. 그다음에 세일을 옆으로 좀 끌고 놔두고. 성환이가 앞쪽에서 가위 받아주면 되겠다. 장비가 굉장히 무거워 보이는데 직접 다 다르시네요. 네. 처음에 모여서 청소해서 장비 세팅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다시 이 세팅을 다 해장하고 청소하는 것까지 해요. 선수니까. 성환아 배를 약간 뒤로 뺄게. 네. 뒤로 뺄게요. 성환아 밀었어? 밀면서 타야 돼. 네. 밀게요. 이제. 오케이. 그렇지. 같이. 사람이 왔다 갔다. 사람이 왔다 갔다 해라고. 그렇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렇지. 왔다 갔다. 됐어요. 이제 메인 올게요. 요즘 요트 딱 좋은 날씨죠? 아주 좋아요. 너무 좋다. 바람이 조금 죽었다, 아까보다. 바람이 약해요. 아까보다 많이 죽었어. 좀 막상 나오니까 그러네. 우와, 멋있다. 우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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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저게 팀 1마다 각각 역할이 따로 있죠, 그렇죠? 네, 포지션이 다 있고 지금 저는 트리머라고 해서. 네. 도체 방향을 바꿔주는 포지션이거든요. 우와, 굉장해. 바람을 잘 익어서 스피드를 내게끔. 아니, 되게 과냄프신데 어떻게 흠이 나. 거기서 그런 흠이 나. 다이빙할게. 다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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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 다이빙. 오케이. 좀 더, 좀 더, 좀 더. 됐어, 그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앞으로 밀면서. 그렇지. 오른쪽 댕겨. 쭉쭉쭉쭉 오른쪽을 더 댕겨. 컷. 십 더, 당겨주고. 좋아요. 오케이. 십 더, 십 더. 휠 잘하자요. 네. 아니, 약간 제가 생각한 요트랑 너무 다른데? 원래 드레스 입고 약간 와인 마시면서. 좋은 여행 가세요. 이야, 대박이다, 진짜. 오케이. 좀 더, 좀 더, 좀 더. 됐어. 위로 앞으로 밀면서. 그렇지. 오른쪽 댕겨. 완전 이거 완전 운동인데요? 어떤 날씨의 모든 영향들을 다 갖추면서 그거를 또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컨트롤해가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고요. 이 안에서 서로 함께 하나로 몸을 움직인다는 게 굉장히 또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머리 조심.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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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후진 교육을 넣을게요. 아, 재밌다. 이거 도는 게 너무 신기하네. 이제 천천히 수다. 이게 재밌다는 말이 나오네. 파레트 밑부분이 지면하고 한 20에서 30 정도. 수다. 이 정도까지 괜찮아. 오. 어렵지 않죠? 운전이 좀 감이 있으신가 보다. 대한민국 방송사는 최초 아닙니까? 여배우가 지게차. 너무 새로워. 굉장히 잘하셨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잘하셔서 이 정도분은 제가 보기에는 한두 시간 연습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어요. 진짜요? 우와, 대박. 저거 크레인? 아이고, 자신감이 붙는다. 연습하시는 분들? 연습 중이시구나. 언제 끝나시지? 저거 다 되면 거의 트랜스포머 혼자 찍을 일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오세요. 미니, 미니. 이거는 작네. 미니 굴착기. 이거부터 차근차근 연습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것도 바로 올라갈까요? 네. 올라가셔서 마찬가지로 먼저 착용을 하시고요. 일단 시동부터 거실게요. 오른쪽에 키 있으시죠? 똑같이 돌려서. 똑같이 돌리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RPM 올리시고요. 네, 올렸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왠지 아까 저거랑 레버, 체이트랑 입술을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해볼게요. 아까 지게차 잘 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믿어볼게요. 한번 해보세요. 네, 해볼게요. 네. 어, 얘는 긁는 거구나. 어, 긁었고. 얘는 왠지 올리다. 어, 왜 안 떠지지? 다시. 이렇게 하면 박히고 얘를 한번 밀어. 안 돼요, 안 돼요. 장비 망가져요, 장비 망가져요. 건설 기계를 다룰 줄 아는 여배우. 진짜? 부캐가 되어가고 있어요. 네. 또 너무 긴장했어요. 이게 그냥 퍼서 나르는 게 아니네. 그래도 잘했어. 저희 프리안 닥터 나오시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대화를, 셀프 대화를 굉장히 잘하십니다. 실제로도 칭찬을 많이 하시네요. 아, 배고파. 어, 뭐 먹지? 물 먼지를 쏘였으니까. 먼지를 좀 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배고파. 2인분 재현. 네. 어, 좋아, 좋아, 좋아. 이야. 좀 먹는데 진심이에요. 맛있겠다. 먼지 쓰고 나면? 삼겹살이죠. 아니, 근데 삼겹살 혼자 먹으러 가신 거예요? 네. 남편분 태어나서 같이 가시죠. 아니요, 저 혼자 잘 먹어요. 남편분은?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미혼이에요. 그래, 맞아. 솔로. 그래, 나 지금 착각했어. 결혼하실 줄 알고.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무래도 제가 작품 안에서 좀 기혼녀고 애 엄마 이런 역할을 맡았다 보니까 유부녀의 이미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실 수도 있겠구나. 아, 언어 확실히 아니라고 말씀해주세요. 네, 미혼입니다. 네. 아, 밥상이 보이면 좋을 텐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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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시간인데 식사하셨어요? 아, 소통. 아이고, 하면서. 혼자 드시는 게 아니네요.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시네요. 네. 또 요새는 팬분들 만나 뵙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라도 소통하려고 해요. 네, 고기 혼밥 중이에요, 지금. 어? 예리해. 고작 2인분. 삼겹살 먹고 싶어. 먹고 싶어. 음식이 들어오니까 몸이 이제 확 풀리는 게 너무 쌈이 과해. 와, 충전. 지금 이 팬분들이 굉장히 오래 알고 지낸 팬분들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산장 미팅 때부터 응원해 주신 팬분들이 계세요. 20년 직이네요, 진짜. 그렇죠, 네. 코로나 전에는 여행도 같이 가고 캠프도 하고. 몇 명이서요? 한 30명. 우와, 진짜 찐팽들. 몇 개는 한 10명 이렇게 해서도. 그래서 버스를 모시는구나, 그 30명 세우고. 맞아요, 진짜 그런 드림도 있어요. 패디님이 지금 어떤 프로 할지 딱 지금 떠오르실 것 같은데. 팬들을 직접 운전해 주고. 그렇죠. 중장대학원 다녀왔어요. 그래서 가서 지게차랑 굴삭기 열심히 배우고 왔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작품 준비. 작품 준비하고 있죠. 네. 아직은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을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마지막 인사 드리면서 쌈을 싸드릴게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짜잔. 너무 웃겠다, 저렇게 소통해 주시니까. 너무 친근하다. 너무 웃겨. 고기야. 조금만 더 버티고 있는데. 요가 하시는 걸까요? 둘 이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럼 되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뮤지컬 무대 위에서 서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좀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여기 다니고 있습니다 노래도 잘하시겠죠 그러면? 이따가 좀 시켜보는 거예요 연습은 해봤죠? 네 한번 들어볼게요 외웠죠 외우기만요? 잘할 수 있어요 목소리 너무 맑으시다 한계가 자욱해도 하루종일 비가 내렴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뮤지컬 아직 한 적은 없어요 뮤지컬을 진짜? 왜 안 하셨어요? 이거 보고 처음에 들었거든요 밝은 느낌의 표정이 너무 좋고 무대 막 중장비 이런 거 확 끌고 이제 내 세상 다 파버릴 거야 하루종일 비가 내렴 기분이 빼부분만 다시 한번 살짝 불러볼까요? 음! 끊겼다? 끊겼다? 그게 아니라 저번보다는 덜 이쁘게 부르시는데 그래도 예전에 예쁘게 불렀던 습관들이 좀 남아있어서 잠깐 소리가 자꾸 목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쁜 척 버리고 잠시만 이쁜 척은 잠시만 버리고요 언젠가는 그쵸 맑게 개어 그쵸 무지개를 만나줘 사랑은 마치 마치 오늘의 날씨처럼 흐렸다 환해지고 추웠다 따뜻해져 계속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잘 따라주고 힘이나 이런 거는 부족할 수 있으면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런 섬세한 부분 그리고 목소리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충분히 뮤지컬 배우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분이 울적해도 언젠가는 맑게 개어 무지개를 만나줘 사랑은 마치 마치 오늘의 날씨처럼 나의 해시태그는 도전을 사랑하는 배우는 배우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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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